우리 시대 사회 문제 중에 하나를 꼽으라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아마 자살의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살 예방센터에 들어가서 2016년도, 2017년도 통계가 어떻게 나와있을까 한번 들여다봤는데 2016년도 기준으로 연간 자살자가 13,000명 되고요. 하루 평균 자살자가 36명 정도 됩니다. 2017년도, 2018년도 넘어오면서 자살자가 전년도 대비해서 줄었다고는 얘기하는데 그래도 자살은 한 명이 죽어도 여전히 사회적 이슈고 문제의 거리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자신에게서 아무런 정말 희망이 없다라는 사실을 발견할 때 거기에 대해서 탈출구가 없어 보일 때 그 상황에서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들이 없어 보일 때 그것이 지속될 때, 한마디로 말해서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 사람들은 종종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하는 것이죠. 희망의 반대말이 절망이 아니라 무망이라고 합니다. 무망. 희망은 어떤 것을 정말 하고 싶어하는 열정이고 절망은 그 하고 싶어했던 것들이 있긴 있는데 어떤 이유를 통해서든지 어떤 계기를 통해서 그걸 못하게 되는 것이 절망이고 무망은 뭐냐면 의욕도 없고 하고 싶은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 무망을 느낄 때, 거기에 갇혀 살 때 도저히 빠져나올 수 있다 하는 생각이 들지 않을 때 사람들은 좌절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 속에 사울이 그런 사람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울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적군이 쏜 화살에 맞아서 중상을 입었습니다. 죽음의 직전 상황에서 자기 왕이니까 자기 옆에서 무기를 들고 다니는 자기 신하에게 내가 적군에게 잡혀서 추치스럽게 모욕감을 느끼면서 죽느니 네가 차라리 날 죽여라 했는데 왕이 그런 말을 한다고 해서 어느 누가 감히 이렇게 예 알겠습니다 하고 단번에 할 수 있겠습니까? 계속 망설이고 두려워서 그냥 머뭇거리고 있는데 사울이 자기의 칼을 뽑아서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런 선택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울이 이렇게 행동했던 이면에는 이렇게 행동하는 데에는 나름의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게 사무엘 31절 31장 마지막에 나오는 장면이고 그 앞에 28장에 보면 사무엘이 사울을 하나님께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웠던 사무엘이 죽었습니다. 사무엘이 죽은 후에 사울이 했던 일 중에 하나가 신접한 자 박수들을 머조리 땅에서 그 일 하지 말라고 내쫓았습니다. 내쫓고 난 이후에 이웃나라인 불레셋이 군대를 모아가지고 쳐들어왔습니다. 항상 전쟁에 나가기 전에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 답을 구하고 그 답을 구하는 대로 행동했던 사울인지라 사무엘이 죽은 후에 이렇게 쳐들어오는 불레셋 군인들을 어떻게 해야 할지 답답해하고 막막해하던 사울이 어떤 일을 하냐면 스스로 쫓아내던 그 박수들을 신접한 사람들을 스스로 찾아가서 그 사람들에게 묻는 거예요. 뭐라고 묻냐면 사무엘을 불러다오. 그 사람이 그 과정이 어떤 일이 있었지만 그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자기가 내쫓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내쫓은 그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쉽게 말하면 우리 식대로 말하면 구슬에서 죽은 영혼을 불러올려달라 하는 것이죠. 사무엘을 불러올라서 사무엘이라고 대답하는 장면이 대화하는 장면이 28장에 나오는데 사무엘이 올라왔어요. 그 구슬에서 어떤 영혼을 불러올리는 식을 해서 사무엘을 만났습니다. 사울이 그러죠. 사무엘님 나는 지금 너무 답답합니다. 불레셋이 저 군대가 엄청난 숫자로 쳐들어왔는데 하나님이 나를 떠나셨는지 내가 아무리 하나님께 구해도 내게 답을 주시지 않습니다. 내가 너무 답답하고 그래서 내가 당신을 불러올렸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지금 당신이 나에게 생전에 살아있을 때 했던 것처럼 나에게 그 답을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요청을 하니까 사무엘이 귀찮아 죽겠네 여러분 쉽게 말하면 왜 이렇게 귀찮게 하느냐 하나님이 너를 떠나서 하나님이 너의 대적이 되셨는데 그리고 이 나라를 떼어서 네가 아니라 다위세계에 주기로 했는데 네가 지금 와서 이렇게 나에게 물은 들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라고 사무엘이 대답을 하는 거예요. 사울이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절망되고 아무 근심 가득한 채로 전쟁에 나가게 됐던 겁니다. 싸움에서 패전하면서 왕이지만 아무 할 수 없는 것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무것도 없는 자신을 발견하고 그것도 화살에 맞아가지고 중상을 입은 채로 적군에게 쫓기고 있는 자신의 처지를 이 현실을 보면서 무력감을 느끼고 자괴감을 느끼고 그랬죠.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하나님이 너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그 기쁜 소식을 들은 적이 엊그제 같은데 이제는 사울이 하나님께 버림받은 존재가 되어서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가 이 절망 속에서 휘어나갈 아무런 구멍이 없구나라고 생각이 드니까 스스로 죽음을 선택했던 것이죠. 사울의 죽음에 대해서 사무엘 상에서는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지만 똑같은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역대상에 가보면 사울의 죽음의 원인을 뭐라고 말씀하냐면 하나님께 대한 중대한 범죄의 죄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역대상 10장에 보면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세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시기로 하셨다. 이렇게 사울의 죽음에 대해서 원인이 이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울이 그 마지막 죽을 때에 정말 나에게는 정말 아무나기 없구나 정말 이제는 이것을 어떻게 뚫고 나갈 요만한 구멍도 희망도 보이지 않고 나는 그 경험 그 경험이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은 불순정의 결과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가 사울에게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도 언제인지 모르지만 사울이 그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 나 진짜 나기 없네 진짜 아무나기 없네 하는 그렇게 말할 때가 우리들에게도 올 수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 사울이 하나님께 버림받고 정말 희망이 없고 절망이고 무망의 그 순간을 그 순간을 혼자 다 감당하면서 죽어야 했던 그 죽음이 젊어서 우리들에게 젊어서 올지 나이 들어 올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죠. 전도서에 있는 말씀처럼 너는 아무나기 없다고 네 스스로 말할 때가 오기 전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하는 그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도 언제나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사울처럼 살지 않으려면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이 말씀 그대로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스오인들은 말씀에 순종할 때 그 사람에게 다 있는 절망 또는 무망 그런 순간들이 희망이 되는 것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에게서 시작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인생이 마무리되는 그 삶을 살기보다는 하나님에게서 시작해서 자기에게서 끝나는 그런 삶을 더 편해합니다. 그냥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냥 훈련받기보다는 그냥 교회에 나오고 신앙생활을 하지만 내가 편하고 좀 내가 좋은 시식대로 살려고 한다 하는 그런 말이죠. 두 종류의 사람의 모두 시작은 비슷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이 두 사람의 차이는 더 심각해지는 것이죠. 자기에게서 시작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끝난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은 야곱입니다. 야곱은 그 인생 끝에 자기의 인생 끝에 가서 지팡이를 짚으면서 여기까지 나를 있게 하신 하나님께 난 정말 감사한다 하면서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고요. 오늘 우리가 보는 사울은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지만 어쨌든 어떤 모양으로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정하게 됨을 통해서 마지막에는 정말 다 고립돼서 그냥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는 자기에게서 끝나는 아픈 인생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저나 여러분들에게 절망 무망 어떤 순간일까요? 우리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절망은 어떤 순간이고 무망은 어떤 순간입니까? 여기 사울에게서 보는 것처럼 똑같습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백성이 방자해진다 하는 성경의 말씀처럼 말씀이 없는 것이 우리에게 절망이고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게 우리에게는 희망이 없는 거고 그런 것이죠.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습니다. 듣는다 하는 것은 그냥 사람의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걸 하나님의 말씀답게 들을 줄 아는 그 들음에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성장하는 것이죠. 목회자들이 말씀을 준비합니다. 그런데 준비하는 그곳으로는 100%가 대화되지 않죠. 왜냐하면 목회자들도 다른 목회자들이 준비해서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지만 나머지 부족한 부분들이 채워지는 것이죠. 왜냐하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니까요. 그만큼 말씀을 듣는다 하는 것이 참 중요하고 거기에 포함된 모든 자세라든지 우리의 마음가짐이라든지 모든 것들 모든 순정의 자세가 정말 중요한 것이에요. 예수꾼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러한 신앙의 토대와 기본이 되는 말씀에 대한 순정은 저 멀리 해두고 자기 열정대로 믿고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교회 봉사를 열심히 하고 내 열정대로 봉사한다 하면서도 그것이 순정인 것처럼 착각하고 산다면 영적으로 고갈될 수밖에 없고 영적으로 점점 고립되어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숨은 쉬고 있는데 자가 호흡이 아니라 인공호흡기 끼고 그냥 그렇게 숨만 쉬고 헐떡이며 살아가는 그런 예수꾼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 하는 말씀입니다. 목회자들이 여러분들에게 성도들에게 이 일을 좀 부탁드립니다 할 때 여러분들이 예 하겠습니다. 그것도 순정이죠. 그런데 정말 최고 순정 최고 중에 최고 중에 최고는 말씀에 순정하는 거예요. 교회 일에 대해서도 순정하는 것도 순정이지만 더 위에 있는 최고 순정 중에 최고의 순정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정하는 것이죠. 예수님도 순정하셨잖아요. 개세만의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아버지 이 잔을 내가 피할 수 있으면 피하게 해 주십시오. 다 그러죠. 우리도 그렇게 기도할 수 있죠. 그런데 그 다음 기도는 잘 못해요. 그러나 애 뜻대로 말고 아버지 뜻대로 해도 저는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죽기까지 순정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렇게 순정하심을 통해서 또는 십자가에 오르면서까지 죽기까지 나의 영혼을 아버지께 맡깁니다. 하는 그 순정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정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죽기까지 죽임당해까지 순정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살리시고 우리에게는 영생에 이르는 길이 예비된 것이고 그리고 지금도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님께서 순정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모든 길들을 열어주신 것이죠. 이스라엘 왕이 되어서 모든 전쟁에서 승승장구 했던 이유는 하나님이 사울 당신으로 하여금 이 전쟁에서 이기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전쟁은 사울 당신의 전쟁이 아니라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을 잘 유지하십시오. 하나님이 당신으로 하여금 이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는 장본인임을 잊지 않는 그 마음을 잘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잊으시면 안됩니다. 교만해지면 하나님을 잊게 되니까 하나님을 잊으시면 안되니까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늘 순정하는 왕이 되십시오라고 하는 심정을 가지고 사무엘이 항상 사울 왕에게 충고했던 말이 뭐냐면 순정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하는 이 말씀이었습니다. 늘 사무엘이 사울에게 해주었던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 읽지 말고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니까 당신의 능력이나 당신의 군사력이나 당신의 지도력이 아니라 그 위에 뛰어나신 하나님께서 당신으로 하여금 이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니까 당신을 왕으로 세운 분도 하나님이니까 절대 이 사실을 잊으면 안됩니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권력을 누리고 부귀영화를 누리다 보니까 사울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불순정의 사람이 되었고 전쟁에서 자꾸 이기다 보니까 처음에는 그러지 않았겠죠 자꾸 이기다 보니까 뭔가 이렇게 자기가 좀 되는 것처럼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윗과 골리아스의 전쟁에서 다윗이 골리아스를 죽이고 돌아올 때 사람들이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히 살 때 그 말을 듣고 사울이 삐졌죠 삐진 것 정도가 아니라 엄청 화를 냈죠 다윗을 미워하기 시작했죠 그 얘기를 듣고 단순히 그 얘기를 듣고 사울이 그 순간에 변한 게 아니라 이미 그 전부터 사무엘 제사장이 선지자가 당신을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니까 그 하나님을 잊지 않는 마음을 잘 유지하십시오라고 충고하고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사울이 마음이 변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미 자기가 뭔가 좀 했기 때문에 전쟁에서 이긴 것처럼 우쭐하게 생각하고 있는 차에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히다는 소리를 들으니까 그게 확 뒤집어진 것이죠 그렇게 사울이 변해갔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하나님께서 세운 왕의 역할을 잘 감당할 때 정말 부귀영화를 누리며 행복한 시절을 보냈는데 이렇게 생의 마지막 순간에는 절망스럽고 당황스럽고 아무 희망도 없고 탈출구도 없고 그 모든 것들을 혼자 다 감내해야 되기 때문에 견딜 수 없어서 극단의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비참한 인생을 맞이했던 것이죠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자포자기하는 것도 아니고요 내가 하다가 안 되니까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는 그런 자기 연약함을 드러내 보이는 그것도 순종도 아니고요 특히 인간의 의지와 결단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옆사람과 한번 제가 이런 걸 잘 안 시키는데 지금 이걸 해야 되기 때문에 옆사람과 한번 이렇게 한번 인생해 보실래요 사랑합니다 또 순종합시다 저는 이런 거 잘 안 시킵니다 제가 낯간지러워서요 제가 앉아있으면 아 저걸 왜 시키지 하는 걸 알기 때문에 잘 안 시키는데 그런데 이걸 해보셔야 제가 이제 이해여서 하는 말이 이해가 되기 때문에 시켜보는 거예요 사랑합니다 순종합시다 말한다고 해서 사랑해집니까 순종합시다 해서 순종해집니까 우리가 남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내 옆에 사람 가족도 아닌데 내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만큼 그 경험을 가지고 그 사랑의 내용을 가지고 내가 다른 사람을 그냥 그대로 똑같이 대해주는 게 뭡니까 사랑이죠 사랑할 수 있는 힘은 나에게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을 받은 경험을 가지고 나도 누군가에게 그대로 그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사랑합니다 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것도 내가 하나님께 받은 순종의 내용을 가지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순종한다 해서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여러분 우리에겐 없어요 우리가 순종한 데서 울출될 필요도 없고 늘 그렇게 하나님 앞에 꾸준하게 살아가도록 하나님 앞에 나에게 그런 경험과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면 되는 거죠 우리가 무엇에 순종해야 되냐면 이거죠 내용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내용이 그 내용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부활을 하셨다 하는 그 사실에 우리는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어떻게 됩니까 우리도 어떻게 돼요 부활할 수 있는 거죠 그 사실에 우리가 그 사실을 믿고 그 사실을 매일매일 조금씩 인정하면서 살아가다 보면 나는 어느 순간 순종하는 사람이 돼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부터 순종합시다 시작해서 한다고 해서 내가 내일 그 다음 날 다음 주에 내년에 순종하고 있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순종할 수 있는 내용이 있어야 순종을 하는 것이죠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믿습니까 믿는다 믿는다 하는데 무엇을 믿습니까 대답 못하시겠죠 우리가 믿는 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하는 그 내용이에요 그 내용을 믿으면 우리는 바뀌어질 수 있어요 순종이라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고 따라서 우리도 더불어 부활하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 했으니 그날까지 기다리는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기다리는 마음 가지고 살다 보면 순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때 진짜 목숨 바쳐 할 수 있는 진짜 순종이 시작되는 겁니다 제자들이 그것이 어떤 것인지 그것이 무엇인지 잘 보여주죠 제가 몇 구절 읽어드릴게요 누가 보금 24장에 보면 천사들로부터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하는 얘기를 전해들은 여인들이 사도들에게 뛰어가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전해주자 사도들이 그 여인들의 말을 부지런 헛소리구나 라고 하면서 믿지 않았습니다 그랬는데 요한복음 20장에 가보니까 그 사도들이 유대인들이 무서워서 문을 닫고 모여가지고 자기네들끼리 예배드리고 있는데 문 닫고 있는데 문은 다 닫혔어요 잠겨있어요 그런데 그 제자들이 있는 한가운데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 것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러면서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시니까 제자들이 그때야 예수님을 알아보고 기뻐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구나 하는 것을 보고 경험하고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줄 것인데 그가 와서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가르쳐주고 깨닫게 해주고 생각나게 해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이 그때를 위해서 매일마다 모이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에 가니까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서 그 일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께서 각 사람의 머리 위에 임하시고 그리고 이후에 제자들이 다 바뀌었어요 숨어지대는 사람이 나는 예수님의 부활하심에 대한 증인이다 나는 내 생명 걸고 이제 예수님께서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고 하셨으니까 나는 여기에 이제 나는 내 목숨 걸고 살아갈 것이다 하면서 밖으로 다 튀어나오고 땅 끝까지 이르러서 증인인 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믿었을 때 그들이 예수님의 지상명령에 목숨 바칠 수가 있었습니다 부활을 경험한 사람 이 제자들이 자신들도 이제는 더 이상 무서워서 숨어지대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보고자 결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을 믿고 그대로 사는 게 순정이죠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교회 봉사 열심히 하는 것도 순정이지만 더 큰 최고 중에서 최고 순정은 이 말씀 믿고 이대로 사는 게 제일 큰 순정이에요 이 순정 안 하고 일만 열심히 하다 보면 지쳐요 영적으로 고갈되고 힘이 들죠 현대 요즘 그리스도인들이 부활을 말만 하고 믿지를 않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성령 받는 일에 막 기도받고 뜨겁고 하는 이런 일에만 관심을 가지면서 한국교회가 그동안에 용광로처럼 뜨겁긴 했죠 그런데 말씀의 깊이가 없으니까 뿌리가 없으니까 근본이 없으니까 붕 떠가지고 그냥 뭐 뜬구름 잡는 것처럼 그렇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활은 우리 기독교의 우리 신앙의 출발이에요 시작이에요 그 말은 부활이 가짜면 거꾸로 성경에 거꾸로 올라가서 성경에서 말하는 모든 것들이 다 가짜라는 거예요 부활이 진짜면 나머지 모든 것들도 진짜겠죠 초대교회의 신앙의 핵심은 다른 데 있지 않았습니다 초대교회의 신앙의 핵심은 딱 한 가지였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그 간단한 거였어요 그 간단한 것을 믿고 그 간단한 것을 순종하기로 하고 그 간단한 것에 자기가 증인되어 살기로 결단하고 순종했던 것이 초대교회의 신앙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에 순종한다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살아간다 할 때 그냥 뜬구름 잡는 것처럼 무엇에 대한 순종이고 무엇에 대한 결단이고 무엇에 대한 순종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오늘 부활하셔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다시 오신다고 했으니까 우리 다시 그때 다시 오실 때까지 기다리며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아가자 하는 그 사실에 우리가 순종할 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순종 속에 있을 때 많이 우리가 우러나 자러나 치우치지 않는 것이죠 때로는 기분 좋을 때는 막 이쪽으로 갔다가 기분 나쁠 때는 막 저쪽으로 갔다가 가운데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람의 무엇을 보신다 했습니까 중심요 중심이 어딘가요 이거 반 나눔의 중심인가요 좋을 때도 좋을 때도 감사할 줄 알고 나쁠 때도 감사할 줄 알고 그냥 양극단으로 막 가갖고 막 그러는 것이 아니라 가운 중심을 잘 지켜서 중심을 잘 지킨다는 게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 가운데 설때 그게 가능한 것이지 우리가 뭐 얼마나 군자이기에 얼마나 성인이기에 말씀 없이 그냥 내가 내 생각으로 내 중심을 지킨다 안 돼요 그리스도인으로 살다 보면 실제로 이해 안 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악한 사람들이 잘 되는 걸 보면 속 터지잖아요 나는 법 지키고 나는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하는데 내 이웃에 있는 어떤 놈들은 어떤 니은 애들은 법도 안 지키고 편법 쓰는데 정말 저렇게 잘 내가 지금 잘 믿고 있는 건가 나만 억울한 거 아닌가 예수님 믿으면 잘 된다 그러는데 이거 내가 다시 생각해 봐야 되는 아닌가 왜 이런 생각이 들까요 말씀에 기본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말씀에 지식은 말씀에 대한 사전 지식은 없고 그냥 막 감정만 막 뛰어올라서 기본이 없어서 그런 거죠 어떻게 해야 되지 막 가서 고발할까 막 혼내줄까 내가 믿는 걸 그만둬야 할까 아니죠 우리가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의 내용대로 살면서 이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 밖에는 달리 무슨 방법이 있을까 하는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아버지 뜻에 죽기까지 순종했으니까 우리도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그와 거기에 따른 복을 주시겠지 하는 그걸 사는 거예요 야곱은 욕심쟁이였습니다 저는 성경 중에서 참 야곱이 참 좋습니다 왜냐하면 야곱은 한 사람의 인생이 하나님 때문에 어떻게 바뀌어가는지를 보여주는 좋은 예이기 때문에 야곱은 욕심쟁이였거든요 인생 자기 인생을 성공하기 위해서 수당 방법을 가르지 않다 보니까 부모 형제도 속이면서까지 성공하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오죽했으면 오죽했으면 태어날 때부터 뒤꿈치 잡고 태어난다 그렇게 얘기하겠습니까 애기가 무슨 힘이 있어서 뒤꿈치를 잡고 태어나겠어요 얼마나 오죽했으면 그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그런 속이고 자기밖에 모르는 인간이었으면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했겠느냐 그런 말이죠 집을 떠나서 객지 생활을 하고 다시 성공해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면서 그가 그 집 떠나고 고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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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을 고생 하면서 돈 모아가지고 집으로 돌아오면서 그가 평생을 어쩌서 배운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내 인생 내 맘대로 안 되는구나 그거 했어요 그러면서 성공은 발버둥친다고 되는 것이 아니구나 그러면서 또 하나 배운 게 뭐냐면 하나님이 하게 하셔야 되는구나 그걸 배웠고 또 거기에서 나가서 무엇을 또 배웠냐면 그제서야 자기가 할아버지에게서 들은 하나님 얘기 아버지 이삭에게서 들은 하나님 얘기를 떠올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야곱이 자기에게서 시작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끝나는 멋진 인생을 살게 되는 거죠 히브리스 11장에 가니까 이 야곱의 믿음을 뭐라고 정의를 내리냐면 그가 지팡이에 의지해서 하나님을 경배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평생 살면서 불고대면서 지팡이 하나 짚을 때마다 아이고 하나님이 날 살려서 여기까지 있게 하셨구나 그게 야곱의 인생이고 그게 우리 믿는 사람들의 인생이 되어야 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제가 서울 우리 대안교회로 올라오기 전에 강릉에 있을 때 사택 주차장에서 제가 겪었던 일인데 사택 앞에 주차장이 조금 넓어요 버스가 수십 대 될 만한 주차공간인데 거기에 관광철이 되면 관광버스가 집앞에 붙어 막 댑니다 거기까지는 좋은데 이 사람들이 사택을 딱 보고 모르잖아요 사택이 어떻게 생겼냐면 딱 보면 펜션처럼 생겼어요 아 이게 펜션이구나 막 베란다에 이불 걸려있고 옷 걸려있으니까 놀다가 또 널어놨구나 막 이렇게 생각해요 거기다 쓰레기 버리고 침 뱉고 담배 꽁초 버리고 심지어는 오줌까지 싸고 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주택 주택입니다 쓰레기 버리면 안됩니다 펜말을 붙여놔도 옆에다가 담배꽁초 재떠리를 따로 마련해놔도 쓰레기 버리고 그리고 담배꽁초로 재떠리를 마련해놨더니 막 다 차갖고 막 흘러 넘치고 더더러워가지고 치웠습니다 어떻게 할까 고민하고 있는데 새벽기도 오셨던 건사님 중에서 꽃을 좋아하시는 분이 있어서 그 꽃을 좋아하는 건사님이 몇몇 분이 저희가 부탁한 것도 아닌데 그냥 교회 주변을 다 꽃으로 하려고 사택 앞에도 땅을 골구고 물을 주고 꽃씨를 심고 그러면서 화단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화단이 점점 형성되면서 교회 주변뿐만 아니라 사택 앞에도 예쁘게 꽃이 피었는데 주차 차단막도 세우고 펫말도 세우고 여러가지 방법을 동현해서 해도 그 철이 되지 않았던 쓰레기 문제가 예쁜 화단이 만들어지면서 다 해결됐습니다 사람들이 그 예쁜 걸 보니까 안 버리는 거예요 제가 그 새벽기도 이렇게 다니면서 문득 그 꽃밭을 딱 보면서 문득 하나의 말씀이 지났습니다 요원보검에 있는 말씀인데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이 말씀이 기억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했는데도 안되는 것이 예쁜 거 딱 갖다 놓으니까 사람들이 안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빛이 어둠의 빛이 돼 빛이 어둠의 빛이면 어둠 어떻게 됩니까 그냥 알아서 갑니다 우리는 자꾸만 빛에 집중 안 하고 어둠에 집중해서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할까 하는데 빛에 집중하면 여기는 알아서 해결되는 것이죠 예수 믿는다고 해가지고 우리들의 삶의 쓴뿌리들이 갑자기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늘 예배 들이시고 집에 가면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골치 아프게 만드는 문제 여전히 있습니다 해결되지 않는 문제 여전히 있고 그 모든 문제 용 쓴다 해가지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늘 지금 매일 조금씩 말씀대로 살려고 순종하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 보고 아 얘는 됐다 얘는 주면 되겠다 정말 얘는 정말 믿음대로 살려고 하는구나 내가 줘야지 라고 하나님이 주실 때 가능한 것이지 용 쓴다고 되는 건 없으니까 오늘 우리 믿음대로 주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더욱더 좀 더 믿음으로 살고 그 하나님의 말씀 하시는 그 말씀에 더 순종하는 일에 더 힘을 쓰시는 우리 대안가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